누구세요? 여보세요. 아, 누군지 알겠다. 오,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누군지 아시겠죠? 누군가요? 안녕하세요. 카라의 영지입니다. 니가 원한다면 대출 수도 있어 어떤 누구라도 슈퍼걸 원더워먼 하금 블랙 캣워먼 수수함을 원한다면 아침 이슬처럼 수수함을 원한다면? 초코칩쿠키 대 포춘쿠키 하나, 둘, 셋! 초코칩쿠키 초코칩쿠키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 구하라입니다. 대박 초코칩쿠키 대 포춘쿠키 초코칩쿠키 아, 알겠다. 누군지 알겠다. 누군지 알겠다. 누군지 알겠어. 왜 전화 안 받아. 여보세요. 네, 여보세요. 아, 려오가. 아, 려오가요. 자, 구하라씨 이거 봐주시고요. 네, 여기는 슈퍼주니어의 키스터라디오고요. 저는 구하라입니다. 자, 초코칩쿠키 대 포춘쿠키 포춘쿠키 아, 포춘쿠키 같지? 하하하하 내가 잘했어. 네, 초코칩쿠키 아, 같이 혹시 뭐 특별 무대 이런 거 할 생각 없어요? 그리고 또 춤이 나오잖아요. 네. 또 춤하면 김희철인데. 아, 근데요? 김희철과 같네. 아니, 전 괜찮습니다, 선배님. 하하하하 남자의 어떤 면을 많이 보나요? 하셨습니다. 아, 저는 아무래도 성격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아, 성격? 네. 아무리 잘생겨도 네, 아무리 잘생겨도 저랑 안 맞으면 아닌 것 같아요. 정말? 네. 구하라 하면 애교잖아요. 애교 3종 세트 보여주세요. 뿌잉뿌잉 애교 3종이요? 하나만? 뭐가 있을까요? 자, 잘봤습니다. 지금. 아휴, 시간이 벌써 이렇게되가지고 뜬금고초대서